시스템으로 하고, 60초 하고, 10라운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 너무 어려워! 이걸 어떡해! 아 이거 못 맞출 것 같은데? 야! 너가 너무 잘 그렸는데? 나도 이런 데 있는지 몰랐다니까? 공작 거미였습니다. 여기 공작 있죠? 딱 봐도 공작이고 딱 봐도 거미인데요. 알아서 다 하세요. 아, 이것이 무엇인가? 오케이. 이거 쉽지, 쉽지. 야! 이거 어떻게 맞췄어! 누가 맞췄어! 뭐야, 이거! 우와, 뭐야! 믿지, 인마! 뭐야, 어떻게 맞췄는데! 야, 9점 더! 우와, 100점, 100점! 축하드립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맞추네. 다음. 아... 이게 왜... 야, 이거... 아, 포켓. 이게 시스템 단어로 어떻게 나오죠?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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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 맞춰? 잘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알리는 없고. 그렇죠. 가오리였습니다. 이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갈티폰에서 나를 알리는 없으면 시스템에 이게 나왔네요.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여기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음... 부라자 이 지랄하고 그냥 부라자 부라자 겠냐? 야 부라자 겠냐? 왜 티치싸개라고 하지요? 하아 저 오늘 들이가 없네 다음 이게 뭐지? 일단 이걸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나 이제 그만할래 저게 뭐야 진짜 아 왜 다들 화가 났어 색깔을 봐야죠 야 나 올림픽 보라 베이징 간다 콘텐츠 끝나면 소리 질러서 불러라 안돼 가지 마세요 에이 못해 먹겠네 아내 아 안돼 안돼 여러분 유치해보세요 저도 모르니까 갑승어라고 생각하면 돼 야 지붕은 서렌치자 개잖아 누가 봐도 야 그래서 내가 합성 개암은 열매고요 아 그래요? 아 내가 개암 건이겠어 아 그래요? 개암은 열매에요? 이거는 잘 맞춰보세요 이거 맞출 수 있어 나이스 회전목마 야수 회전목마 회전목마 맞죠? 염소가 누가 봐도 회전목마인데 회전목마인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동사도 나와 동사도 나와 동사일까 명사일까 명사가 낫겠지 회전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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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단어가 이상해 잠깐만 나 이거 새로고침 조용할게 아니 단어가 미친 거 같아 이거 미친 거 같아 이거 미친 거야 이상해요 너무 어려워요 나보고 켄타우루스를 그리래잖아 그거 아니면 밀가루를 그리래 그리고 중간에 뭐 있었는지 알아? 갑자기 피곤한 피곤도 아니고 피곤한 물다 이딴 거 나온다니까 갑자기 뭔가 어미가 명사로 이렇게 딱 나와야지 여러분들 맞추기 쉽죠 제가 방금 그 어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 거 그런 류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아 아 빨라 빨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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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안보여요 빨라서 다리가 안보여요 빨라서 다리가 안보이는 거라고 무슨 호로라기 그려놓고 엄청 빨라 엄청 빠른 사람이야 이거 이게 뭐지? 나를 이해해주길 바래 나를 이해해주길 바래 잘 그렸지? 이 정도만 잘 그린 거 아니냐? 야 나 이 정도만 새마을 아니야! 마을 이장님도 아니고! 이거 뭐야? 개화순과 뭔가 그렸잖아 그래요?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나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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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틱 폰의 후후배 후속작 갈틱쇼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보라서 못 맞추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더 능지를 키워오시길 바래 안녕 뭘 나랑 손절을 해 이빈이 기 입 grapes 예수ела scientist AH May studies